랜? 항상 자기야 칼을 맞았다는 거를 애들은 느끼게 해줘 진짜 칼 잘해들어 가슴보다는 아우 지칩니다 지쳐 낚시도 오래 했더니 오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오케잇 입질 현재 톡 가라씨 야 이거 뭐냐 이건 요거가 오케이 아 똥국이야 아 나 미치겠네 한잔하겠네 뭐 한장하겠습니다 나오라는 건 안 나오고 너무 한거만 나오고 크기는 또 오질라게 크네요 아 이제 바다 싱 이라는 거죠 이게 잡히면 봉돌을 하나도 안달았는데도 이상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